배우 김광규는 아파트 집값, 결혼 등 운이 없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김광규가 드디어 깜짝 고백을 받았다며 핑크빛 분위기를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디어 김광규도 짝을 만나 장가를 가는 것일까요? 최근 한 방송에서 김광규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는데요. 김광규는 오늘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승무원이 내 팬이라고 손편지를 써서 주더라라고 고백했어요. 친구 최성국이 깜짝 놀라며 이번에 나고 물었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 기내에서 만난 승무원이 김광규에게 편지는 물론 쿠키, 주스 등 선물까지 줬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김광규가 받은 손편지에는 항상 넘치는 웃음과 명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광규 배우님 최고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강수진은 마음을 담은 거 아니냐며 놀라워했지만 황보라는 그런데 연락처가 없다라며 아쉬워했어요. 이에 강수진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 않냐. 밑에 비행기 편명 쓴 걸 보면 연락하라는 게 맞을 거다라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성국의 반응도 같았는데요. 김광규를 향해 그건 내가 안다. 승무원들한테 들었는데 승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용기라며 형이 먼저 연락처를 주지 그랬어 나중에 괜찮으실 때 식사 대접해드리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달리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요. 김광규는 아 승무원한테 남자인데?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어요. 이에 출연진들은 남자였어? 글씨체가 여자 같진 않더라 김칫국물 먹었네라며 탄식했고 최성국은 어이없어 하며 눈물 나려고 하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럼에도 김광규는 승무원에게 진짜 진심이 느껴졌다고 전했는데요.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 조만간 김광규에게도 딱 맞는 인연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승무원과의 해프닝 외에도 열애 의혹을 지피다가 반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방송에서 유재석은 내가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연락드리는 형님이 있다. 명절에 연락을 드리면 항상 좋아한다고 김광규와의 인연을 밝혔는데요. 이날 유재석과 하하, 김광규, 주우재는 구로시장을 찾아 쇼핑에 나섰는데 김광규가 베갯잎과 수면바지를 두 개씩 사는 모습을 보이자 이상하다며 열애를 의심받았어요. 하지만 김광규는 어머니 가끔 올라오시지 않냐고 표심 가득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이어 옷을 사다가 만난 시장 어머니들에게 김광규는 혼자 사는 게 낫죠? 라고 물었다가 엄마한테 매맞을 소리만 하네라는 답을 들으며 본전도 못 찾아 폭소를 유발했는데요. 대체 김광규의 반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배우로 데뷔하기 전 김광규는 직업 군인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냥 군인도 아니고 대대장, 연대장, 사당장 상을 각각 2회씩 수상할 정도로 유능한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군에서 제대한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나이트클럽 웨이터, 영업사원 등 여러 직업에 전전했죠. 심지어 6년 동안 택시기사 일을 하기도 했어요. 30살이 되던 해 김광규는 평소 가지고 있던 배우의 꿈을 펼치기 위해 과감하게 대학 진학을 결정했어요. 김광규의 첫 데뷔작인 1999년 영화 닥터K였는데요. 33살에 이뤄낸 늦은 데뷔였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단역으로 출연했던 두 번째 작품에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바로 영화 친구였죠. 김광규는 준석 역을 맡았던 유호성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등장했어요. 자신에게 반항하는 준석의 볼을 잡고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회심의 대사를 날렸죠. 심지어 당시 김광규는 유호성보다 한 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찰떡처럼 소화해 아무런 어색함도 없이 해당 장면을 명장면으로 만들었죠. 김광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낸 김광규는 단숨에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로 성장했어요. 이 명대사 덕분에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재밌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서 예능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김광규는 예능에 출연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늘 얘기해왔는데요. 전세 사기로 1999년 서울에 올라와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씁쓸한 일화를 전한 바 있었어요.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던 김광규는 다수의 방송에서 폭등한 집값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2020년 10월 김광규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지인인 가수 육중원이 부동산 사장의 권유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며 그때를 가장 후회한다고 고백했어요. 김광규는 과거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사라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 그 말을 믿고 안 사고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집값이 더블이 됐다라고 했어요. 육중원은 내가 그때 사라고 했는데 안 사더라. 난 같은 단지에 그 아파트를 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김광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김광규는 최근 출연한 방송에서 왜 서울 집값이 비싼지 깨달았다는 말로 속상한 마음을 전했어요. 김광규는 2020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유재석을 향해 집값 좀 잡아달라고 발언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방송에서 그는 당시 집값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였다라며 말문을 열었어요. 주변에선 집값이 내려갈 테니 사지 말라고 말렸고 그렇기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월세로 살던 집이 10억에서 13억까지 뛰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어요. 이어 그때 은행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라고 했다. 그런데 난 대출을 받는 게 겁이 나는 거다. 그래서 더 모아서 사려고 했는데 그 집이 17억까지 뛰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알려야 했고 영향력 있는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그 뒤로 욕만 엄청 먹었다. 그 뒤로 재석이가 연락이 없더라 라고 토로했는데요. 연예대상 때의 발언으로 온라인상에서 김광규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죠. 실제 발언 당시 순간 정적이 흘렀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유재석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시상식 진행자인 개그맨 신동혁과 가수 이승기는 유재석의 별명인 유느님을 언급하며 부탁하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농담을 섞어 수습했어요. 사건 이후 2020년 12월 29일 MBC 연예대상에서 김광규가 시상자로 나와 유재석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고 유재석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랐고 심장이 뚝 떨어졌다며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겼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높아진 월세에 의해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토로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월세살이를 한탄하는 등의 입장을 보인 터라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정치성향의 발언과는 거리가 멀고 신세한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 논란이 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역대 최고의 수상 소감이었다. 연예대상이던 연기대상이던 4시간 동안 수상 소감 누구누구에게 고맙다는 앵무새 같은 말 지겨운데 정말 제대로 된 수상 소감이었다. 소신 발언 좋아요 등의 긍정적의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많았어요. 방송에서 그대로 지금 작가라 행복하지 않나 라는 질문에 김광규는 작아라서 좋았던 건 딱 6개월이었다.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 서울 집값이 왜 비싼지 알았다. 월세로 살던 서울 집을 10억에 샀어야 했다. 라고 씁쓸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광규의 송도 아파트의 값이 폭락한 사실이 알려져 재차 동정을 사기도 했어요. 실제로 과거 김광규가 부동산과 관련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집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김광규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요. 김광규가 송도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소식에 이제 송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 다니냐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네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광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3차 6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데 당시 김광규가 마련한 집은 14억대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2021년 아파트값이 22.5%나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인천 주택시장이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광규가 14억에 산 아파트도 4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고 하죠. 최근 송도 지역은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데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인데요. 이로 인해 김광규는 운이 너무 없어서 주의를 피하고 싶은 스타 2위로 뽑히기도 했네요. 자꾸 운이 없는 스타라고 하니 마리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운수 대통하길 바라겠습니다.